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투비 인사 부탁드릴게요 셋 넷 토마토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비투비 팬들이 정말 많구나 비투비 보러온 사람 소리질러바 대단합니다 한 명씩 인사해 줘요 네 안녕하세요 BTOB의 리더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를 좋아하는 이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중남 정혜련입니다 군포를 좋아하는 철중남 네 안녕하세요 BTOB의 막내 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BTOB의 큰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TOB의 비비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TOB의 이찬석입니다 군포를 사랑하는 친구 군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요? 아 이제 축제가 열릴 때만 되면 아른하는 거예요 이제 군포가 아른해요 어젯밤에 군포가 꿈에 나올 뻔 했지만 이야 군포가 꿈에 나올 뻔 했어요 철중남 철중을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? 제가 어렸을 때 철중 이렇게 해서 소품을 먹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? 참 재밌는 사람들이야 야 대단합니다 우리 BTOB 이렇게 왔는데 BTOB 팬들이 재활되는 BTOB 진짜 많이 온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칸만 나와봐요 이쪽으로 한 칸 와봐요 사진 찍으시라고 사진 찍으시라고 사진 찍으시라고 애교 포즈 한번 할게요 애교 포즈 부인을 유치해 자 애교 포즈 사진 찍으시라고 하나 둘 셋 섹시 리더도 통제가 안되는구나 야 좋아요 섹시한 포즈 한번 할까요 섹시한 포즈 하나 둘 셋 섹시 와 진짜 BTOB 정말 아 이제 뒤로 와요 이제 BTOB 정말 우리 대박나는 무릎 됐으니까 정말 멋지게 무대 달궈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BTOB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그의 그가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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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